오늘 아침에도 너하고 부딪힌 것도 그렇고 그렇게 엄마한테 불만이 많고 엄마한테 항상 엄마를 이길라 그러면 나도 싫어 또 다른 이름은? 모란이 모란이? 옥순이랑 모란이랑 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가요? 모르지 모란이는 몰라 그냥 그건 할아버지가 그래도 지었겠지? 오늘 조아라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인의 모인 곳입니다 저희는 주인의 모인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간구장에 나가는데 엄마가 오는 때는 한꺼번에 먹고 바쁘니까 한꺼번에? 응 8월은 약하고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먹고 좀 생각날 때는 따로따로 먹고 어떤네 잠시 후 몇 분이 같이 나지 그럼 우리가 아는데 너 엄마 죽었는데 왜 학교 와 이 소리를 내가 했어 근데 너 그거 기억 안 나냐?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어? 몰라.